어휘듣기 연습 21강 피곤하다 아프다 기침 볶음밥 튀김 속 죽 약 피곤해서 하루종일 집에서 쉬었어요. 피곤해서 하루종일 집에서 쉬었어요.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을 해요.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을 해요. 어제 볶음밥과 새우튀김 먹었어요. 어제 볶음밥과 새우튀김 먹었어요.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먹어야겠어요.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먹어야겠어요.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먹어야겠어요. 식사를 하시고 30분 후에 이 약을 드세요. 곧 먹 College 굶어 교회 1